연예인 은 띄워주세요 설! 설날에도? 날 날 설날에 안 됩니다 윤 선수는 설날 2생입니다 설날 2생 감당하십시 선님도 해야겠네요 인터뷰 하셨어서 지금 팬분들 보는데 지금 도망가는 이런 대우를 보고 싶어요. 설날 여행지 하겠습니다. 내가 할게, 내가 할게. 언니가 운 띄어주세요. 아니야, 아니야. 내가 먼저 할게. 아니, 잠시만요. 내가 먼저 할게. 설 해주세요. 너 투쿠덱 타야 돼, 옆에 있어서. 설 해주세요. 시험 시험 할게요. 안, 나 먼저 해봐. 설마 이게 바로 날! 날 튀기! 이거 은정한다. 어, 이렇게 하고 가면 내가 뭐가 돼요? 정규 선수 기대할게요. 네. 설레고 재밌는 날! 설날! 설레고 재밌는 날 튀기가 있어. 설날! 아, 나 이행지 진짜 못하는데. 완전 대박! 대박! 하고 있어, 대박! 하고 있어. 어, 그럼 여기. 흠 띄어주세요, 흠 띄어주세요. 자신 있어서. 제가 갈게요. 언니, 여전히 리얼링 해야 돼요. 오케이, 오케이. 설! 설날! 날! 날.. Ett. 난리 너 lay感! 어때, 어때? 근데 잠깐만, 이거 녹화 방송인 게 있어. ourselves. F practicedарired humphl nal-ri는 밀 설날에는 날? 설날에는 날? 날 보러 와요. 못 와? 어. 날 봐요. 어! 오, 좋았다, 좋았다. 안녕. 설. 설날에 날아다니자. 어흐. 아 아 no god please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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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너부터 해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다음 자 다음 어 새해에는 어 저번에 했지 않아? 자 아니 조이 좀 해 아 이리 와 헬로 자 같이 하자 이제 토요일에는 가족들이랑 다같이 약간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는 라이로는 거 있잖아 근데 얘 이미 끝났어 아 그래? 새해에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니 했어? 자 니 해 어휴 빨리 하세요 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다 gem냈어요 계시오